봄투데이 몹시의 100R3 마시멜로 소프트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장지가 굉장히 맛있게 생겼는데요.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드시면 안됩니다. 안쪽에 보시면 구성품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필름과 극세사와 밀대가 안에 같이 구성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폴리오리탄 소재로 젤리 사출 케이스인데요. 변형이 없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특징이 있습니다. 변형이 없으시네요. 케이스를 장착해보겠습니다. 색상은 제이드 그린으로 굉장히 사랑스러운 파스텔톤 색상이신데요. 질감도 부드럽고요. 옆면에 버튼 부분도 이영이 없이 잘 처리가 되어 있으십니다. 보통의 젤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문이 남는데요. 이 케이스는 지문이 남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욱더 이영 objetos. 데뷔한 장소에서 최측이 있는 등, 이렇게 된다, imo여, 이 케이스는 시 forums 그린으로 정말 mülöp하지 않습니다. 정말 괜찮은 이유에 도움을 띄기 하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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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